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룡 멘토입니다. 오늘 특별한 한 종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확실한 종목 추천하는 종목세일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야기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 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수의 반등과 그리고 업종군들 간의 수납회가 잘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까지 우리가 또 기대하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되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하반 경쟁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주들 또 그 밖의 대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지수 하반 지지까지 더해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뒷받침이 잘 되어 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투자 심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종목 선배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새롭게 포트폴리오 소개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개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개했던 종목군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IMBC, 이지바이오,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손오공, 세우미디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모두들 다시 한번 중국의 소비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고성장애인 종목군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한종목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큰 수익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이 되어졌던 아가방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나 이 시간을 통해서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습폭이 좀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가 매수 편입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수익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성장애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면 지금 반짝한 움직임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장의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를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격은 지난 시간에 올라섰던 15,000원대가 아니라 17,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날 소개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세우메디칼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우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의료법이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를 또 혹은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혁이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세우메디칼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새롭게 의료서비스 그리고 미용에 대한 관련된 상품까지 신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매력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세우메디칼도 꾸준하게 포트폴리에 편입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대가 6천원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전 목표가 12,000원까지 상당히 높은 구간을 설정해놨죠.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책과 더해진다면 큰 탄력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세우메디칼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또 준비하는 종목이 있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누차 설명드릴 수 있는 헬스케어와 원격진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드릴 텐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일단 원격진료 안에서 가장 우리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가장 직결해서 첫 번째로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이고 절출산에 문제가 있다라면요. 점차 의료서비스가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원격진료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매수 편입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단기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요. 충분히 가격 상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무표가는 13,000원대까지 박스권 상단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우메디칼,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다음에 바라봐야 할 특별한 종목, 그 종목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고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세이지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정보는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되실 조언을 드리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꼭 투자에 판단을 안 주시는데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특별한 종목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인포피아입니다. 앞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세우메디칼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의료정밀, 그리고 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 중에 한 종목입니다. 우선 인포피아 사실을 주가 흐름만 본다면 투자자분환도 하여금 나쁜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나쁜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있게 본다라면요. 상처가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올 상반기 때 기대치도 있었고 또 다시 한번 올 여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어떤 상처들이 있었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들 제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오센서로 하여금 시장에서 소개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것들은 사실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두 차례씩이나 어떻게 보면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신에 인포피아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포피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의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와 같이 바이오센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부터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고령화다 또 저출산이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과거하고 다르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성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시지프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생산과 주거가 확실하게 된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살고자 하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이 때문에 그 높은 기대치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만큼 의료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질적인 성장이 의료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옆에 보시는 도표가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연평균 진료비가 올라간다는 이런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의료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발걸음을 직접 병원을 가서 했다면 이제는 집 안에서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원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본다면 진단에 대한 사이클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면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다른 부속적인 산업도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임포피아는 사실은 원격 진료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시장에 대한 기대도 보도록 하죠. 앞서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과거와 지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제가 유난히도 트렌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트렌드의 남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뉘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서 이제는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미래의 예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그리고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IT와 스마트화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성장이 두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미용, 성기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톡스, 필러, 발모제, 이와 같은 미용 관련된 상품과 그리고 좀 더 깊숙하게 한다면 비아그라, 자이데라 같이 성기능 관련된 이와 같은 미래의 고성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성기능 관련된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이 종목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트렌드를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앞서서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IT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객과 환자가 주치의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니터라는 중간에 매체를 통해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TV만 맞대어서 화장통화하듯이 영상 진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의사에게 원격적으로 했을 때 혈당이라든지 혈압, 체중, 심전도,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송했던 부분들은 PC라든지 휴대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격 진료에 대한 이런 시장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가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드는 기기업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혈압과 혈당, 체중, 심전도, 이와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질환에 관련된 것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포피아입니다. 우선은 원격 진료에 대한 시장을 얘기해 드렸는데 원격 진료가 왜 필요하게 되느냐 사실 똑같은 증세로 해서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재진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원격 진료로 통해서 좀 더 시장이 원활하게끔 진행되는 것인데요. 뒤에 보시는 차트는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나이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미 20세 이상부터는 70대까지 계속해서 만성질환 환자가 이마만큼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노인 세대에서 열의 아홉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서 병원을 방문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은 의약품을 타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는 내가 직접 발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진료로 해서 간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가진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마만큼 매출액에 대한 기기에 대한 시장을 점쳐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을 안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가진단이 돼야지만 그 정보를 영상 그리고 다른 매개체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포피아가 담당하고 있는 만성질환 체크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질병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국내 시장의 당뇨병 추이인데 연령대별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마다 시간별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령층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전천반적인 풍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해서 만들어진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필요한 것이 당뇨병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간질환이라든지 다른 혈액계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임포피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와 같이 자가진단에서 원격진료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인데요. 임포피아가 가장 들어와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분산지단 시장에 대한 규모가 계속해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질정이 성장으로 기술력으로 시장을 많이 견주어 보겠죠. 이와 같이 임포피아가 담당하고 있는 이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시장의 규모가 이와 같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임포피아가 과연 이와 같은 시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 배경에서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느냐. 임포피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임포피아가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센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암진단센터와 간질환 이와 같이 우리가 자가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새로운 바이오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DNA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세포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바이오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임포피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의료 IT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PC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간단한 진료를 통해서 원격진료 자가진단을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임포피아가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에 부착되어서 혈당체크를 할 수 있는 혹은 혈당체크뿐만 아니라 심존도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혈당체크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혈당체크기는 임포피아가 만드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핸드폰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아이폰에 연결된 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혈액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러고 같은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시장이 커갈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임포피아가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건네드렸는데요. 그럼 보다 더 자세하게 임포피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가격적인 전략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임포피아의 가격대가 만원대입니다. 9,800원에서 1,300원대의 밴드라면 충분히 매수가 편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1차적인 목표가 2만원까지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탐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9,400원에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자세하게 주가 차트를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에 차트가 흘러내린 모습이 있습니다. 큰 차트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때 동화소시오에 피인수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반기에 동화소시오의 인수 매각이 무산이 된 결과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매각이 된 이야기가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들이 진전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실망감으로 어떻게 보면 두 번씩이나 상처를 입은 미포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꼭 잡는 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었고요. 일단 지금은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당장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최대 주주에 대한 향방, 방향성을 통해서 피인수의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런 관점으로 저가의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피인수의 기대감까지 더한다면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봉선에서 박스컷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만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흘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9,400원대에서 1차적인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포피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인포피아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헬스케어라든지 이와 같은 시장들 중국을 본다면 당연히 원격진료부터 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 꼭 바라봐야 하는 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인포피아에 대한 종목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포트폴리오 점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아가야 되는 미래 고성장의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포트폴리오 정비와 그리고 또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강연에도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국세일제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특별한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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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